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Gemini Fast-Fail Recovery in Distributed Training with In-Memory Checkpoint라는 논문으로 SOSP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요즘 AI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LLM이라고 불리우는 Large Language 모델이 많이 발전이 되었고 모델이 점점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몇십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였다면 오늘날 GPT-4 같은 경우에는 1.76 trillion에 달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엑셀러레이터도 주로 엔비디아의 GPU를 우리가 말하긴 하지만 큰 모델을 학습시키려다 보니 많은 수의 GPU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것을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예를 들어 ChatGPT 같은 AI들을 사용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AI를 학습시키는 타임이 거의 몇 달에 해당하는 정도로 학습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습시킬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학습 중간중간에 Failure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Failure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페일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페일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페일러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리킹되어 있던 게 버전이 안 맞거나 아니면 기능이 버그가 있어서 이제 Fail이 나는 경우가 되겠고 아니면 뭐 보통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할 때 이제 리모트 스토리지에 접근을 해서 트레이닝 세트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리모트 스토리지에 따내서 에러가 나서 트레이닝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페일러라고 해서 이제 학습을 다시 시작 이제 소프트웨어를 재시작을 해서 리커버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페일러인데 하드웨어 같은 건 뭐 GPU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트워크 연결할 때 필요한 뭐 NIC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페일러들은 하드웨어 자체에서 이제 에러가 나서 보통 머신을 새로 바꿔줘야 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페일러들은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보통 뭐 공개된 바에 의하면 OPT 175 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 동안 학습시키는데 100번이 넘게 페일러가 발생을 한다고 하고 있고 날짜로 치면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이제 페일러가 발생을 해서 다시 리커버리를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다시 리커버리 하는 과정들이 전부 이제 오버헤드가 되게 되고 사실상 GPU를 다시 일정 상태로 복귀를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는 체크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는 중간 중간에 주기적으로 그때까지 학습된 모델의 상태를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이제 페일러가 발생을 해서 다시 리커버리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걸 다시 읽어서 읽어진 시점부터 다시 컴퓨테이션을 재시작하는 형태로 페일러 리커버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여기서 페일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이전에 있는 체크포인트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전부 낭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안에 했던 컴퓨테이션들은 전부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체크포인트의 프리퀸시를 많이 가져가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한참 뒤로 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직전에 그 저장한 체크포인트 스테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체크포인트의 프리퀸시를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논문은 AWS에서 작성이 되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AI를 학습시키는 환경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오른쪽과 같이 파라미터 개수가 수백 빌리언짜리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의 학습 중간중간에 체크포인팅을 수행하는 시간이 거의 수십 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러한 모델들을 리모트에 있는 스토리지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팅 노드들끼리의 네트워크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가져가지만 리모트 스토리지 단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예를 들어 20기가 bps 정도에 해당하는 밴드위스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밴드위스를 다 활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속도를 밖에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크포인트 프리퀀시라는 게 길어지는 체크포인트 타임에 바운드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웨이스트 타임이라는 게 사실 체크포인팅을 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날려먹는 시간과 그 전에 있는 체크포인트를 다시 리모트 스토리지에서 읽고 오는 데 걸리는 모든 것들을 합해서 웨이스트 타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웨이스트 타임이 길어지면 사실상 이 체크포인트를 자주자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 프리퀀시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델들이 학습했을 때 리포트된 Average Wasted Time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논문에서는 체크포인트 타임보다는 더 많은 이런 거의 100분에 넘는 시간을 웨이스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웨이티드 타임 때문에 사실 뭐 수천 개에 해당하는 GPU 리소스를 사용하는 LLM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그 GPU 리소스의 낭비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미나이라는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에서 체크포인트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제미나이에서는 이 체크포인트를 좀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리모트 스토리지에 다이렉트하게 쓰는 그 기법에서 벗어나서 노드들의 CPU 메모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체크포인트를 하는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 보시는 표가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인스턴스 타잎들의 이제 GPU와 GPU 메모리 그리고 CPU 메모리에 대한 스펙인데 GPU 메모리 양 대비 CPU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CPU 메모리가 사용되는 양이 GPU 메모리 사용량을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의 체크포인트 스테이트를 저장하기에는 이제 꽤나 많은 양의 CPU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모티베이션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처럼 체크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이 노드, 이 메모를 머신이라고 했을 때 각 GPU에서 떨어지는 그 체크포인트 모델들이 리모트 스토리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학습에 참여하는 머신들이 서로의 CPU 머신에 달려있는 DRAM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이제 자주 체크포인트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더 높은 프리퀸시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체크포인트를 이제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CPU 메모리도 많다고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리소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다 CPU에 넣을 수도 없고 CPU는 이제 벌러타일 하기 때문에 그 머신이 죽으면 날아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건 각 체크포인트가 체크포인트가 된 이제 모델 스테이트의 목적을 나눠서 페일러 리커버리를 위해 써야 되는 가장 최신의 몇 개 정도만 CPU 메모리에 두고 그 외에 모델 디버깅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전의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필요한 체크포인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트 스토리지로 빼서 저희가 이제 페일리가 났을 때의 리커버리 용으로 사용하는 그 체크포인트들은 거의 CPU 메모리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미나의 아키텍처를 이제 살펴볼 만한 그림과 같습니다. 각각의 머신이 있고 이 머신에 이제 GPU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이 GPU에 달려 있는 그 이 GPU들을 이제 관리하는 워커 에이전트라는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머신과 통신을 해서 이름에다가 체크포인트를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나중에 다른 목적을 위해 써야 하는 체크포인트들 같은 경우 리모트 스토리지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워커 에이전트가 이제 각각의 머신의 스테이트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지금 머신이 페일러가 났는지 그리고 페일러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리커버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빨리 할 수 있는지 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에이전트가 수집하는 머신의 그 스테이트에 관한 정보들은 이제 분산 키밸류 스토어 중 하나인 ETCD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 에이전트 중에 하나는 이제 루트 에이전트를 뽑혀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정보들이 합해졌을 때 어떤 머신에서 뭐 페일러가 발생했다 같은 정보들이 이제 읽어진다면 이제 그 클라우드 머신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중 하나인 클라우드 오퍼레이터에 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머신을 바꿔줘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머신으로 바꿔서 또 트레이닝을 이어갈 수 있게끔 이 루트 에이전트가 전반적인 그 학습 인바이어먼트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루트 에이전트가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루트 에이전트에 대한 헬스 스테이터스는 이 루트 에이전트의 스테이트가 일정 threshold 초 이상 이 분산 키밸류 스토어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워커 에이전트들 중에서 루트 에이전트를 하나 뽑아서 새로운 루트 에이전트가 되고 그 전에 루트 에이전트가 하던 일들을 다시 재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것 중 하나가 CPU 메모리에 체크 포인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충분히 뭐 다 작성이 됐다고 해도 그 머신이 죽으면 데이터가 날아가게 될 텐데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여러 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리던던시를 높여서 체크 포인트 레플리카를 다른 머신에다가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머신 1이 1번 파트에 대한 부분을 체크 포인트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머신에도 1번이 둬서 이 머신 1이 죽더라도 이 머신 2와 머신 3이 이제 레플리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지 않는 이상은 체크 포인트로부터 다시 리커브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법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럼 이 레플리카를 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가장 페일러 리커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확률을 가장 최고치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이 그룹 플레이스먼트 스트릿지 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긴 했지만 투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개의 레플리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n개의 머신이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디스조인트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머신 안에서 레플리카 그 그룹 안에서만 이제 레플리카를 공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신이 죽었을 때에 대한 그 최대 최대 레플리카가 적어도 하나 살아 있을 수 있는 그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 믹스드 플레이스먼트 스트릿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룹 플레이스먼트 스트릿지는 하나의 그룹에서 그 서로가 갖고 있는 체크 포인트들을 전부 레플리카를 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링 플레이스먼트 스트릿지도 활용을 하는데 이 링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머신이 동일한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인접한 그 머신들에 대해서 그 머신들에 대해서 대한 체크 포인트만 이제 갖고 있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만약에 M개의 레플리카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인스턴스의 개수가 M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M개로 나눠진다면 전부 이러한 그룹 플레이스먼트 스트릿지로 활용을 해서 사실 이 머신 안에서 모두가 동시에 죽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레플리카를 잃지 않는 경우에 잃지 않게 되는 그래서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눠지지 않는 나머지 때문에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그 그룹에 대해서만 링 플레이스먼트 전략을 사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전략을 합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다른 전략에 비해서 가장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논문의 어펜덱스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 본 발표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걸 실험적으로도 증명한 게 있는데 이 실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K 같은 경우가 페일러가 발생한 머신의 수 M이 이제 레플리카가 몇 개 됐냐에 대한 변수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M과 K의 변수에 대해서 제미나이 형태로 믹스드된 형태로 사용을 했을 때와 링 스트레치지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레플리카 개수보다 페일러 머신 개수가 적다는 것은 항상 이제 리커버리가 가능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1이라고 뒀을 때 이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링 전략만 사용했을 때 대비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M이 2이고 K가 3이라는 것은 이제 그룹이 안에 있는 머신의 개수보다 페일러 개수가 많이 날 수 있는 경우를 말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레플리카의 부분을 전부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 주황색보다는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결국에 인스턴스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거의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체크포인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체크포인트 모델을 저장을 할 때에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트래픽이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를 읽거나 아니면 GPU 간에 통신을 하는 트래픽에 방해를 간섭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스토리지로 빠지는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크게 간섭할 경우가 뭐 트레이닝 세트를 읽을 때 정도밖에 없지만 이제 CPU 메모리에 이제 각각 체크포인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 GPU가 직접 통신하는 이 트래픽에도 결국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레이닝의 스루풋을 굉장히 이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래픽 인터 리빙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 트래픽이 이제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체크포인트 트래픽을 다른 노드끼리 통신하는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베이스라인에서는 그냥 체크포인트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컴퓨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GPU끼리 통신을 할 때 이 중간중간에 사실 항상 내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남는 공간들이 있어서 이 타임스팬들을 활용을 해서 체크포인트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트레이닝 트래픽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크포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 베이스라인에서 이 체크포인트 트래픽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전체적인 컴퓨테이션 타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체크포인팅이 가능할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 방식처럼 하게 되면은 GPU 메모리, 그러니까 이 GPU가 GPU한테 체크포인트를 넘겨서 나중에 CPU를 넘기고 그거를 CPU에 저장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모델들이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중간중간 들어가게 되면은 GPU 메모리를 생각보다 이 제한된 자원을 과하게 사용을 해서 아웃룸 메모리 이슈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중간 체크포인트 트래픽 때문에 발생하는 이 메모리 문제를 어떻게 이 컨섬션을 줄여가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체크포인트를 CPU에 넘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마치 F2FS에서 체크포인트를 두 번 유지를 해서 각각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스태틱 버퍼를 GPU에 작은 공간을 남겨주고 이 버퍼를 통해서만 이 샌더로부터 체크포인트를 받도록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샌더 쪽에서 이제 체크포인트를 계속 보내게 되면은 이 각각이 이 서브 버퍼의 크기만큼으로 쪼개진 다음에 일종의 파이프라이닝이 가능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이때 만약에 GPU 하나가 CPU를 통해 이렇게 1이 지금 CPU로 넘어가고 있다면 그 다음은 2를 활용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이 재개가 가능할 때 이걸 받아서 CPU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스태틱한 버퍼를 가지고 그걸 나눠서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최대한 GPU의 메모리 컨섬션을 줄여가면서 오버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체크포인트를 수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 페일리어 타입에 따라서 일종의 리커버리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직관적인데 첫 번째는 소프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 머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CPU D램 상에서 이 레플리카가 없어지는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CPU D램으로부터 다시 읽어서 바로 로컬에서 읽어서 바로 그 트레이닝을 재개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리트라이블 타임은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고 이터레이션은 많아야 몇 개 정도 읽는 수준에서 사실 트레이닝을 거의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 페일러 같은 경우는 이 머신이 죽기 때문에 이 머신에 있는 D램에 작성된 스테이트를 활용을 할 수가 없지만 대신 레플리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머신에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 줌으로써 이 머신이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이 스탠바이만 되어 있다면 이 레플리카를 넘겨주는 오버헤드 정도만 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미나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머신에서 실험은 AWS의 P4D 24xLG 노드를 16개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VCPU는 96코어가 있고 D램은 거의 1TB 넘게 있고 GPU는 각각 8개씩 갖고 있어서 노드당 한 320기가의 GPU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팍스 분류한 노드들은 총 400G에 해당하는 엘라스틱 패브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미나이에서 사용한 4A 마크 같은 경우는 딥스피드의 0.3를 사용을 했고요. LLM 같은 경우는 GPT-2, 로버트-A, 버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프리퀀시 관점에서 이제 이 각각이 얼마나 빠르게 이걸 가져갈 수 있냐라고 보시면 스트로맨과 하이프리퀴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체크포인팅을 조금 유용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워크들 대비 제미나이는 매 이터레이션에서 거의 체크포인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다른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보다는 이제 CPU에 훨씬 빠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CPU에 해당하는 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리모트 스토리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프레퀀시가 훨씬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프리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스토리지, 벤드리스를 충분히 다 세츄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트로맨 보다 이 프레퀀시가 높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재미나이가 CPU 메모리에 체크포인트를 하는 거 대비는 넓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모델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체크포인트를 하기 위해 트래픽이나 이런 영향을 받는 것들이 그 학습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한 것인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상 체크포인트를 하지 않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이터레이션 타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더 그 브렉다운을 해 보면은 체크포인트를 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 트래픽의 중간중간 아이들 타임이 있게 됐는데 이 아이들 타임을 가지고 이제 재미나이가 체크포인트를 오버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시간을 이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실 체크포인트를 하지 않는 시간이 아이들 타임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논문에서는 뭐 조금 더 안 좋은 노드를 쓰더라도 이 재미나이의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그 네트워크의 아이들 타임에 이제 체크포인트 트래픽들을 껴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스템 스케일러빌리티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 타겟을 하는 거는 LLM과 같이 굉장히 큰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델 사이즈가 큰 환경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많이 가져갔을 때에 대한 그 트레이닝 환경을 노드를 전부 준비할 수는 없어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이제 그 이펙티브 트레이닝 타임 레이셔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이펙티브 트레이닝 타임 레이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트레이닝 시간 중에 페일리어 같은 거 영향을 받았고 실제 트레이닝이 완수된 시간의 비율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1이 될 거고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각각의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이펙티브 타임을 가져가는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제미나인 거의 인스턴스가 1000개가 넘어갈 때 91%에 해당하는 이펙티브 타임 레이셔를 가져갔고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스턴스 수가 많아지면서 뭐 스트로맨 같은 경우는 거의 학습이 진행하기 어려운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을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점점 LLM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그 페일리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학습의 그 스루푸시나 아니면 학습 시간이 점점 더 악영향을 받는 것을 문제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라는 이제 체크포인트 툴을 사용을 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CPU 메모리를 활용해서 체크포인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페일러 리커버리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을 했고 기존에 존재하는 솔루션들 대비 훨씬 빠르게 페일러 리커버리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트레이닝 스루푸스를 이제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보였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